영화 살인의 추억 중에서 내 눈 똑바로 봐 똑바로 보라니까 모르겠다 밥은 먹고 다니냐? 밥은 먹고 다니냐? 문장에서 는 너 무언 무언 할 수 있니?의 의미죠 still 은 아직도 계속해서라는 뜻입니다 sleep at night 은 별 탈 없이 지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폴 시네마 구독자 여러분 별 탈 없이 잘 지내시죠? 그래서 밥은 먹고 다니냐? Can you still sleep at night? 다시 한번 밥은 먹고 다니냐? Can you still sleep at night? 소희는 영철에게 쑥스럽게 선물을 내밉니다 내가 특별히 널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? 널 좋아하니까 영철은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말합니다 난 지금 여자 만날 시간이 없어 미안 며칠 후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밥을 먹고 있는 영철을 보게 된 소희 영철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합니다 밥이 넘어가냐?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I Love You I Love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